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어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었죠. 뭐 큰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봤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자 어제 한미정상회담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잘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세요? 비교적 높이 평가합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부에서 염려했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경한 공격적 발언을 예상했지만 평화적 해결. 그리고 우리 한국은 동맹국 그 이상이다. 코리아 패싱 없다. 이렇게 얘기해준 것이나 미사일탄두풍 중량 제한해제 이런 것은 참 잘된 거고요. 단지 유관이 있다고 하면 한미 FTA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자. 거기다가 수십억 달러 무기 구매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무기 장사로 온 것 같다 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잘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된 것이다. 저는 아주 잘됐다고 봅니다. 아주 잘됐다. 목에 티 없겠어요? 물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사실 한미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의 비중을 두는 듯한 얘기를 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외국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밑 접촉의 결과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외교라는 것은 물밑 접촉도 하고 사전 조율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코리아 백신 없다. 우리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그 이상이다. 그 이상 좋은 게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가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늘 우리 국회에서 연설한 이유. 오늘 국회 연설을 어떻게 하고 가시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우리가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막을 수 없는 발언. 돌출적인 발언. 그래서 차라리 국회 연설 안 하시고 가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당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내 얘기보다는 이 중요한 한 장면을 얘기해야죠. 저는 SNS에다 오늘하고 내일은 우리 전체 여야 국회 모두 정쟁을 중지하자. 지금 이번 한미정상회담만큼 역대 다 정상회담이 중요했지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율 교수부터 또 당내 문제로 들어가자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평택 문제, 평택 기지 문제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안보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미국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도 여기에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좀 기분 상하더라고요. 우리 국민의 혈세가 미군 기지를 위해서 12조가 90%를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해결하면서 이루어진 평택 기지인데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물론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주둔하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트럼프답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쩝니까? 약소국이기 때문에 내 돈 주고 내가 만들어주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군 기지를 제공해주고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렇게 취급받는구나 하는 생각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미군 기지를 맨 먼저 가서 세계에서 제일 큰 해외 미군 기지를 보고 마음속으로는 안도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모시기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바른정당하고 지금 국민의당하고요. 이게 지금 바른정당 의원 9명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더군다나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추진하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최소한 몇 개월 전부터 안 대표에게나 당내외 비공개적으로 바른정당은 11월까지 깨진다. 없어지는 정당하고 무슨 통합연합연대 안 오냐 이걸 주장했는데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딱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20명의 국회의원 중 현재 9분이 간다고 하지만 더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별적으로 뭐잖아 한 15분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고 연합이고 연대의 주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걸 자꾸 논하는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써온 거예요. 닥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는 거다. 그런데 아직도 연합한다 연대한다 누구하고 할 거예요? 5명, 6명하고 할 거예요? 통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장 교수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 아시잖아요. 협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체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당은 할 수 없어요. 이게 정치 아닙니까? 당은 뭡니까? 무리당자 쓰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는 거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안 되는 사람들하고 없어진 사람들하고 실체가 없는 것하고 무슨 통합, 연합, 연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바른 정당이 저렇게 소멸되면 남아 있겠죠. 몇 의석을 가지고 아까 5, 6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그러면 제일 어려움을 당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과반수도 안 되는 직권 여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부르짖으면서 190석의 개혁 연정벨트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이걸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내 지지도가 높으니까 나를 따르르 한 것 아니에요. 그럼 국회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국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래요. 이건 아무리 트럼아하고도 새 나와서 해꾸지 않은 연탄가스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국회에서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되겠느냐. 이런 좀 나쁜 전망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국민이 총선 민의가 3당제였습니다. 양당의 문제를 조정해서 국민의당이 국민과 함께 선도정당이 되라.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안철수, 박지원 팀으로 20대 국회 개원초에서 실제로 우리가 끌고 갔잖아요. 캐스팅 보터라고 해서 아니다. 우리는 리딩 파티다. 선도정당이다. 이걸 그 실적의 운전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지금 바른정당은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0대 총선 빚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가가 바라는 대로 차고 나가면 우리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당제의 장점을 살려서 개망할 수 있을 건데 왜 저렇게 거기에 얽매는지 나는 또 다른 저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저의요? 꼭 세상을 다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한미정상회담에 협력하는 자세를 갖자. 오죽했으면 제가 잘 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 안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겠어요. 아까 박지원 대표님께서 190석 연전백 구성하려고 그런데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12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에 입각해서 단독 법안 저지 수준의 의석은 확보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어떻게 됐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300명 중 150석 과반수로 가결되는 국회가 아니고요. 기형적인 국회예요. 180석이 있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120석, 121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합쳤으면 딱 190석이 돼요. 이걸 가지고 개혁벨트로 연정을 하면서 이루어 나갔다고 하면 지금처럼 검찰개혁 가지고 적폐청산 가지고 방송개혁 가지고 국정원 개혁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런데 어제 서른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주당으로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 국민의당 내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은 못하겠어요. 해보는 거지. 그냥 얘기해보는 거다. 그냥 해보는 거죠. 서른 의원은 항상 저랑 같이 김대중 대통령 방금 모시고 함께 일했습니다마는 친형제죠. 그분은 늘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설득도 하고 그렇지만 문제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그 유명한 JP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리하실 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선고 공약을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돼서 안 하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절대적 대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은 말씀이 더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늘려 뺀 겁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